뿅일레 뿅뿅 연락장 정말장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파일 압축의 간단한 원리 및 분할 압축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분할 압축을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겸사겸사 분할 압축을 하려면 이 압축의 간단한 원리까지도 같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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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으로 압축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파일 압축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파일을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은 이 두 번째인 분할 압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사실 분할 압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압축의 원리를 간단하게나마 알아야지만 압축의 형식을 선택하거나 이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압축의 종류와 내용을 다 설명하면 사실 재미도 없고 영상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는 파일 압축에 해당하는 비송실 압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그냥 압축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나도 간단하게 압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모바일랩, 모바, 모바, 열라 좋아, 정말 좋아 이렇게 있어요 이건 총 16글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글자를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주 쓰이는 단어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라는 글자를 뿡으로 바꾸고 아 귀엽다 뿡 그리고 좋아라는 글자를 짱으로 바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모바일랩, 모바, 모바, 열라 좋아, 정말 좋아 이거는 결국에는 뿡일랩, 뿡뿡, 열라 짱, 정말 짱 이렇게 바뀝니다 16글자가 11글자로 바뀌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뿡일랩, 뿡뿡, 열라 짱, 정말 짱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뿡일랩, 뿡뿡, 연라 짱, 정말 짱이 무슨 소리야 뭘 이해를 못하죠 그랬을 때 제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야 뿡은 모바로 바꾸고 짱은 조화로 바꿔봐 그러면 어 그래? 어디 보자 모바일랩, 모바, 모바, 열라 좋아, 정말 좋아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압축의 방식이 이겁니다 여러 가지 패턴을 파악해서 이걸 줄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압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린 다 알았어 맞아요 이게 다 알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 글자를 줄이고 이런 규격을 만드는 게 정말 복잡해서 그렇지 원리는 그냥 이게 땡이에요 너무 쉽죠? 끝났습니다 이런 규칙이 좀 더 정교하고 이런 규칙들이 더 많은 게 아무래도 압축률이 좋아요 압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7집으로 압축해, ZIP로 압축해, 윈집으로 압축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압축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규격들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규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규칙을 많이 만들수록 그만큼 압축을 하고 압축을 푸는 데 속도가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압축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원리 끝났고 이제 파일을 한번 분할 압축을 한번 해볼까요? 분할 압축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어서 예전에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무료 압축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을 저는 이용을 할 건데 분할 압축을 하는 방법은 어차피 거의 다 비슷한 메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디집을 쓰지 않으시는 분도 이 영상의 메뉴를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압축하고 싶은 파일을 먼저 열어야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 압축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파일을 압축할지를 쭉 나오겠죠 그때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추가 띵 눌러볼게요 저는 다운로드 파일에 있는 압축해주셈 이거를 압축할 예정이에요 이걸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됐죠 파일의 압축해주셈 이거는 1.6기가인데 이 1.6기가를 분할 압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보통은 상세 설정 보기 이거를 틱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메뉴가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분할 압축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압축 형식입니다 압축 형식 아까 기억나시죠 모발을 뿜으로 바꾸고 조화를 짱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규칙이 있는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압축 형식을 ZIP로 하게 되면은 가장 보편화된 압축 방식이라서 잘 모를 때에는 ZIP가 여러모로 좋습니다 잘 모르실 때에는 그런데 용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최대한 압축률을 높이고 싶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7Z가 압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ZIP에 비해서는 그리고 EXE도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EXE는 뭐냐면 실행 파일이에요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압축을 풀려면 당연히 압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상대방이 압축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떡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압축 형식을 EXE로 바꾸면 압축 프로그램 없이도 그냥 더블클링 띵띵 해버리면 압축이 그냥 풀리는 거예요 대신에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량은 좀 많아집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저는 그냥 아주 범용적인 ZIP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암호 설정하고 싶으면 설정하면 되고요 분할 압축, 분할하지 않음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반디집 기준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쭉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직접 입력 누르셔서 몇 메가씩 압축을 할 거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6기가 잖아요 이걸 메가로 환산하면 1600메가죠 그래서 나 이건 2개로 압축하고 싶어 그럼 800메가로 바꾸면 되겠죠 분할 압축에 MB로 바꿔주고요 MB, 메가바이트 그리고 800으로 한번 해볼게요 800으로 했어요 그러면 아마도 2개 어쩌면 조금 잘려가지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압축 방법은 보통 압축하지 않음 빠르게 보통 압축률 최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분할 압축을 하는 목적이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분할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에서 압축하지 않음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도 압축하지 않음으로 선택을 할게요 사실 이 압축 방법도 설명해드릴 게 되게 많은데 이거는 과감히 패스 압축하지 않음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축률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압축을 하고 압축을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압축하지 않음으로 일단 해볼게요 테스트니까 어차피 그러고 나서 아래 거는 뭐 대충 보이시죠?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압축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띵 나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엄청 빠르네 됐죠? 저는 4초 만에 됐어요 1.6기가가 좋네요 그리고 닫기 누르시고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탐 새끼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요놈의 탐 새끼 압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압축이 3개가 나왔네요 요렇게 왜냐면은 1.6기가인데 제가 800메가로 딱 하니까 1.63, 1.64 이런 식으로 됐었나봐요 그래가지고 3개가 나왔고 거기서 정확히 800메가씩 땅 땅 요렇게 나눠졌어요 총 3개가 있고요 여러분 분할 압축을 하게 되면은 이 분할 압축한 파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압축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압축 방식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ZIP가 끝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RAR이 붙을 수도 있고 7Z가 붙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파일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 그 위에 01020304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됐죠? 저는 기본 이름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두 개가 더 붙어가지고 총 3개가 된 거예요 그죠? 압축을 풀 때에는 010202가 안 붙은 원래 있는 첫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해서 푸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띵 그러면은 풀기 확인 압축 풀기도 빨리 되는 편이죠 왜냐면은 제가 가장 빠른 속도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됐죠? 압축해 줄 셈이 나왔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요렇게 해서 분할 압축을 하시면 되고요 뭐 친구들한테 보낼 때나 USB에 담아서 갈 때나 이럴 때 용량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서 나눠서 압축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원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분할 압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